4세 어린이들이 알파벳 I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제일 먼저 알파벳 I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은 I에 관련된 단어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글루, 인터넷, 인색, 잉크 그 중 인색에 대한 주제를 잡고 인색에 대한 비디오나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주제에 대한 관찰과 창의력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술 시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어린 친구들 4세 어린이입니다. 우리 4세 어린이들에게는 재료를 줄 때도 커다란 재료를 주는 게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배운 영어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워크쉣을 이용해서 복습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파닉스 아트 I를 이용해서 인색을 꾸며봤습니다. 모든 자료와 사진은 아트키도 김포 고천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엄마표 영어미술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영어미술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트키도는 파닉스 아트와 아트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트 플레이그라운드는 전세계 어린이들과 함께 쓰는 교재이며 대한민국 영어미술 교육의 창시자 김희영 교수와 함께 아트키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